여기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교있게 이것도 해주실 거에요 춘향아 춘향아 쫙쫙 몰라요 몰라요 몸을 비벼 까두셔야 돼요 어떻게? 약간 까비기처럼 몰라요 몰라요 쫙쫙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춘향이를 부르면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시작! 춘향아 춘향아 쫙쫙 몰라요 몰라요 쫙쫙 춘향아 쫙 몰라요 쫙 춘향아 몰라요 쫙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가볼게요 자 몸을 대면 까두세요 다리도 까두시고 까비기처럼 춘향아일 때는 남자처럼 이 분들처럼 춘향아 춘향아 이렇게 가볼게요 남자 목소리로 시작! 춘향아 쫙쫙 몰라요 몰라요 쫙쫙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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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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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은 어떻게 울어요?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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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아기박수 준비! 야! 자 아기박수 준비! 야! 시작! 생글 생글 짱 짱 우기의 우기의 짱 짱 생글 짱 우기의 짱 생글 우기의 짱 짱 우까랑 울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어디에? 어디에 달라요? 아 거짓기 자 우리 아기박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기박수 준비! 야! 시작! 생글 생글 짱 짱 우기의 우기의 짱 짱 생글 짱 우기의 짱 생글 우기의 짱 자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춘향이부터 아기박수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춘향이 아기박수 준비! 야! 자 춘향이 할 때는 이 목욕처럼 굳게 자 시작! 춘향 춘향 짱 짱 몰라요 몰라요 Dj 몰라요 몰라요 Dj 주म아 몰라요 dating 주영아 몰라요 gelernt 준영아 물러요! 생뿔! 생뿔! 우리의 우리의 딱딱! 생뿔! 우리의 딱딱! 생뿔! 우리의 딱딱!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준영아 준영아 물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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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아 물러요! 생뿔! 생뿔! 우리의 우리의 딱딱! 생뿔! 우리의 딱딱! 신냥이로 얘기했다가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춘영이 할 때는 이목력처럼 목소리를 묽게 해주시고 몰라요 할 때는 어떻게? 베베 꽉주시면 되고요 생글생글 할 때는 우는 것처럼 해주시고 응애응애 할 때는 우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춘영이에게 박수 준비! 시작! 준영아 준영아 딱딱! 몰라요 몰라요 딱딱! 준영아 몰라요 딱딱! 준영아 몰라요 딱딱! 생뿔! 생뿔! 다요 딱딱! 응애응애 딱딱! 생뿔! 응애애 딱딱! 생뿔! 응애애 딱딱!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치매병의 좋은 손통장 자 엄지 여러분도 접어주시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치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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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